우리 친구, 서울벤트롱 항상 우리 여쭤만 계세요, 서울벤트롱 이번 역은 우리 여쭤의 초창력인 한국의, 한국의 역입니다. 내신들은 차례 모델라는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오. 안녕하십시오. 고맙습니다. 이 도트는 단골계단, 단골계단 이 시스템입니다. 모든 부류 계좌에서 모든 남긴 링크인 공주입니다. 그리고 전주에 속도로 전주의 선행이 됩니다. 이제 전주의 서버로 다시 기세로 전주의 finalmente까지까지 전주의 서울벤트롱 단골계단 이 시스템입니다. 그리고 이제 전주의 서울벤트롱 대체로 전주의 서울벤트롱 전창역의 당곡의 당곡의 역입니다. 내리기실 분은 왼쪽입니다. 내리기실 분은 왼쪽입니다. 내리실 때는 차 안에 두고 내리는 물건이 없는지 다시 한번 차려보시기 바랍니다. 모두도 서울메트로열차 이용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. 내리기실 분은 왼쪽입니다. 내리기실 분은 왼쪽입니다. 내리기실 분은 왼쪽입니다.